이재명 대표와 김여경씨가 해온 이 같은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 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보니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여경씨가 해온 이 같은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실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을 내어 이재명과 김여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의 월급과 그들의 배려를 채워주며 그 외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지불한 우리 모두는 피해자입니다.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